안녕하세요 온짜온이었어 민정혜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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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저탄 강조해요 저탄수화물 식이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을 드시면 우리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세포가 숨을 쉬고 영양소도 받고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을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인체는 병들게 됩니다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좋은 기름이 저는 생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들기름 냉압착한 거 저온 압착한 거 두 번째로 저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콜드 프레스트 냉압착한 거 이런 걸 챙겨 드시라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광배동에서 바른 온누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정 약사입니다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좋은 기름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죽는 원인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그 질병이 암이나 뇌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처럼 만성 난치성 질환이었고요 그 만성 난치성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나쁜 기름을 많이 먹어서라고 학회에서 이미 밝혀냈습니다 생들기름도 이제 우리가 볶지 않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압착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마찰렬로 한 60도에서 70도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 햇종자에 들어가 있는 그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항산화력이 강하다고 표현도 하는데요 항산화력이 강한 아이는 자기가 대신 산화되면서 남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나 비체에서 굉장히 잘 스스로가 산화돼 버려요 근데 그 얘네들이 산화가 되기 쉬운 온도가 20도만 넘어도 잘 산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찰렬이 60, 70도가 올라가면 내부적으로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마찬가지로 가공 과정이 한 90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온도 자체가 굉장히 햇종자에 들어가 있는 좋은 기름을 산화나 산폐, 변질로 조금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굉장히 냉합착식으로 추출했다고 하는 그런 좋은 기름을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과산화 지방산이나 트렌스 지방산이 조금 가량 검출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사님이 추천하는 넘버원은 뭔가요? 참기름? 참기름은 또 좋죠 근데 참기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냉합착식으로 압력으로 추출한 것들은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산폐도가 제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고 또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기름 안에는 산폐도나 산폐된 지방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 밖에 여러가지 농약 잔류물, 벤조피링한테 발암물질 이런 나쁜 성분은 하나도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말 산폐도나 산화도가 전혀 없는 제로에 가까운 기름을 만들어냈고요 그게 요즘에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품인가요? 성격이 급해서 네, 그 제품은 바로 노유파 지방산인데요 전혀 산화되지 않은 무산화 지방산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것들이 시중의 약국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많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필수 지방산이 진짜 필수 지방산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EPA나 DH를 필수 지방산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필수 지방산은 내가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EPA나 DH는 우리 몸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의 EPA나 DH의 모체 형태가 되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성분명으로는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 합성을 전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필수 지방산이고 이것을 저희가 섭취하게 되면 일련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만큼 EPA, DHA, 감마리놀레산 이런 것들로 바꿔서 내 몸에 적합한 양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마다 EPA, DHA나 감마리놀레산 같은 이런 지방산에 필요한 함량이 다르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함량을 선정하는 방법은 내가 모체 형태를 먹고 그것을 내가 필요한 만큼 전환해서 쓰는 것 그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EO를 섭취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테렌털 맞습니다 모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체 형태를 드시게 되면 항양도 나한테 필요한 만큼 전환해서 사용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서는 EPA나 DHA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대사를 거치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로 바뀌면서 내 몸 전체 건강에 유익성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PA나 DHA 같이 대사체 지방산을 일정 함량 너무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심혈관계가 약해지거나 출혈의 위험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서 적절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함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하려고 선택한 EPA나 DHA가 혹시나 RTG 형태라면 여기서 또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RTG 형태의 오메가3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 입장에서는 환경호르몬, 제노바이오틱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작용하는 것이 너무 과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RTG 오메가3도 내 몸에 존재하는 그런 지방산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실제는 합성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어떤 염증이나 다른 면역질환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그 내추럴 형태의 필수 지방산이면서 대사체가 아닌 모체 형태여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산화되거나 산폐되거나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방산을 섭취해서 그렇게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노후유파 필수 지방산 이걸 섭취하면 어디에 좋은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전신에 있는 세포의 세포막에 하나의 구성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 되게 건강하지 않은 나쁜 기름이잖아요 그러면 세포막은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외부와 사무작용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럼 외부로부터 산소나 영양소가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세포 내부는 영양결핍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저산소증 상태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 생성되어 있는 어떤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대동도 안 돼요 그렇죠 독소가 갇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포막이 유동성이 좋아야지만 세포막이 박혀있는 그런 수용체들의 민감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세포막이 딱딱하면 어떤 예를 들어 인슐린이 와서 인슐린 수용체부터도 채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막에는 인슐린 수용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문들이 있는데요 이 문들이 잘 열리고 닫히게 해주는 것도 세포막의 유동성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필수 지방산이니까 사실 전신 건강이 다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제품 안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모체 형태의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3 계열의 필수 지방산을 특히나 우리 뇌 쪽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고요 오메가6 계열은 심장이나 혈관 쪽으로 많이 분포해서 조직을 강하게 해주고 오메가9 형태는 근육이나 뇌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해당 조직을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은 그 원료가 세포막에 있던 그 기름이에요 네 이 세포막에 있던 그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콜레스테롤 형태로 변환돼서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세포가 어떤 신호를 받으면 그 콜레스테롤을 뜯어다가 성호르몬도 만들고 스테롤도 호르몬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들이 만약에 건강하려면 그 호르몬의 원료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좋은 필수 지방산을 드셔서 세포막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장착하신 분들은 그 호르몬의 질도 좋으니까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조직들도 건강해지고 내 몸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의 좋은 것을 챙겨 드셔야 일단 암으로부터도 모르지도 있습니다 이 세포가 저산소증에 걸리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체 필수 지방산을 잘 챙겨 드셔야 우리 건강 전반에 다 유익한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포막이 딱딱해지게 되면 세포내로 산소가 아까 잘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내로 산소가 잘 안 들어와서 세포 호흡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유전자 중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암처럼 직접적으로 산소포화도하고 관련 있는 질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노유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뵐게요 안녕